저 점수 보신 분 있나요 혹시? 몇 점인가요 저거? 아 나도 바보같이 했네? 그냥 무조건 선다고나 이게? 싸대기 빨리 때렸어야 됐던 거다 그게 일단 답이었네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독성이 있었어야 됐는데 아 그럼 이겼도 안 돼지 독성 서범이었는데 1,7,3,2 아 오케이 오케이 아 9000점이네 좀 있으면은 뭐가 발전했길래 이제 등수가 맨날 오르고 있지 제가 뭐가 달라질 게 있나요? 연속에 자꾸 점수가 오면서 돌아오셨군요. 밖은 좀 어떤가요? 이 라칸 혼내줘야 되겠다 이 라칸 혼내줘야 되겠다 이 라칸 혼내줘야 되겠다 좋구요 아주 좋구요 어?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형? 진짜 그거 이야까봐 이거 ㅅ baseball Politics 이런 레칸 혼내줘야 이 레칸 혼내줘야 확실한 일이에요 배칸 혼내줘야 그렇다 이제 내 맨에 애맨을compass다 그냥 내 맨을 아프리카 형은 안 돼 셋 흐앗 레벌페이아쥔잉 오바리인가 그러면 한금부터 아 얘 열심히 해요 90층 가고 10층 가고 아 황생이구나 아 5발 5발을 가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지? 5발이라고 생각하고 5발을 간다 아 아우 99.7 아우 99.7 아우 저렇게만 잘 못좋은거같은데 약간 못싸운 느낌이 조금 드네 흠... 진짜 다 쓰러기인데 그래도 리븐 너를 삼키려가 악마를 집을까 했거든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거같긴 한데 아우 다 패고다니 아우 후발이 망했어 아우 55.5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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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으로 가는구나 이게 이게 30으로 가네 많이 씁쓸하고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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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ử 아우 아우 많이 의미 하네 아름다워 흐흥 죽겠네 아하 공격력만 높은 다섯 마리라니 씁쓸하게 황금 좀 땡겨 아 이거 6렙 가도 되나 좀 많이 애매한걸 랩업 영능하고 싶거든 아하 일단 보자 상황 하여튼 5렙 찍은 아 5렙 아직 안 찍었네 약해 세진 않아 애매해 오 레이븐데얼을 필두로 할 수 있는 덱이 어렵고 슝하트를 뽑고 싶긴 해가지고 사실 아 이겼다 와 일레븐 억울하겠지? 짜증나지 , 이겼다 이겼다 그리고 또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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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흐흐흐흐흐 아 애매해 일단 이거부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 어 됐다 리븐데요 천보 아 근데 천보가 좀 애매하지 않나? 천보는 빼야되지 않나? 있어도 되나? 천보는 빠져야되지 않나? 괜찮나? 천보 어때요? 천보뇌가 있으면은 아 애매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 천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중간 느낌? 아이고 와아 개허구라던지 이건 아니다 진짜 와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싸우지 흐흐흐흐흐 수록기 목성원에 와우 어떻게 천보가만 이게 안걸려갖고 아오케 20파 이겼으니까 개인전 아아아아 너무 뭐 하겠다 아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 좀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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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애매해요 천번이 형부터 죽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도발 안돼 도발하면은 내가 해봤잖아 황금을 못만들어요 도발하면은 도발하면 황금을 못만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? 도발하면은 황금을 못만들어요 아 근데 얘 팔아야되겠다 조금 애매하다 복불복으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? 아 애매하네 아 이거 팔아야겠는데 파는게 맞는거 같은데? 아 애매한거같은데? 애매한거같은데? 좀 애매한느낌가? 아 팔까 말까 어떻게 하냐? 애매하지않나 약간? 첫 턴에 넣는게 되게 중요하지않나? 아 천버도 좋긴한데 근데 아 고민된다 진짜 아 고민된다 진짜 짱났다 아은모메인데 엄마몬이 이제 팔아야겠닌? 안 돼? 어.. 카운트다 씨 어 안 돼! 어우 선반 개꿀 다행히 터지고 싶은데 아 돼! 리본 돼요 사드기 아어 피해 많이 컸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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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구마구 모셨다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또 왔다 또 왔다 이러면 얘 두벌 벌만 하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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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군 8단신 인정하시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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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을 옐로 빼는게 낫지 않으려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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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아아 이거 랜덤이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네 아이씨 그건 안 되지 아 이거 싸대기 먹고 죽는 거 아니야? 아 아 위치가 수출하네 아이씨 죽지도 않네 아 구할 구할 싸대기 아 찰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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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인 것 같다 이거는 아 그래 그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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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뭐 악마라 변수가 없어 사실 모았다 모았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3노새 쓰고 싶긴한데 하하하하하하하, sequem, daar 글쎄 이수 ging 어허 안하는게 더 낫지않나요 자리에 채우는거 혹시 내가 질수도 있으니까 황금 쌍롯을 준비하자 아 나갔네 아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잽잽이 있네 아 아 죽었잖아 아 다 죽었네 아 아 한번 키워봤어 써야됐나 나 잽좀 치워두지 아 막 못받는데 잽잽이네 아 이 마치야 이 싸댁이 마 아주 감칠 나는거야 아 오케이 1등 메모리 야 이거 조금 있으면 9000점 가겠는데 이제 아 오늘 써줘 굉장히 깜짝 아 88톤 밖에 안되네 아 좀 덜 모은게 좀 아쉬웠는데 결국에 이게 이렇게 풀리네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